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? 어디긴 어디야 뭐 약수터지. 땡! 성도착증이 있는 변태 성육자일 수도 있지. 땡! 아 좀! 그럼 장민기가 잡혀있을 때에도 살인이 계속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딩동댕! 너 딩동댕 한 번만 해. 나 기분이 나빠서 그래. 아까 땡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갔어. 1대 1. 게임 세트. 아 뭐야 왜 또 당신들이야?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? 내가 먼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여기서 백 세고 들어와요. 어디 이번에 우리가 먼저 해요. 집도 같은데 같이 가시죠. 아이 괜한 오해 사니까 버스 타시지. 아 오늘 엉덩이가 고급이라 버스 시즌 좀 딱딱해서. 나 가는 길에 좀 내려주고. 뭐야. 뭐가 이렇게 뻔뻔해. 그래요? 뭐 한번 해봅시다 뭐. 다들 하자 느낌이 좀 강하고 솔직히 못 믿었지만 뭐 일단 뭐 뭐였으니까 절대 기대감 없이 마셀 나간다는 개념으로 오게. 아우 말 진짜 많으시네 그 참. 진짜. 어머 오빠! 미운 우리 강피디는 카메라 하나 새로 사시고. 오 진짜. 피라미드 탁 탐정님. 어깨 어깨 새로 하나 가고 계시고요. 9만 7천 원. 네. 9만 7천 원으로 정리를 합시다. 자 그 여기. 과수렴 돈 3천 원이랑 현금 영수증 부탁드립니다. 자문이 필요한 건가. 아까 말한 일당은 확실히 챙겨주는 걸로. 자문료 2천 원에 서류 분리자금 20만 원. 콜! 2천. 20. 콜. 아 또 뭐였어 이 하자들.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원하는 것 같으니까. 따님 누명 벗기고 싶을 테고. 시청률 대박 터뜨려야 할 테고. 파트너 칼빵 먹인 놈 잡고 싶을 테고. 우리 테디는 오픈 전이니까. 맞아요. 이제 47분 남았네요. 진영사! 경찰 경찰. 나랑 아주 친한 경찰. 아니. 뭔 상황입니까? 애 찾고 계시거든. 서프라이즈! 아 뭐. 얼굴을 쳐박으라며. 내가 언제요 이거. 1대0. 무서워지기 전에 그냥 가시라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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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은이가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. 백번이든 천번이든 구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. 또 납치 당하라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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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